아 뭐라고니? 조금만 있으면 데리러 오는 거다 너하고 네 동생은 네 예인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돼 공작원이 되란 넌 위에 누가 있냐? 여동생이 기다립니다 요즘 위쪽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돌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다 저 무조건 돌아갑니다 북으로 돌아간 기술자는 없다 그렇다면 네가 여기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되냐고 다음은 너와 내 동생을 지구 끝까지 조치한다 조금만 기다리라 오빠가 꼭 데리러 갈게 너와 내 동생이 도착해줘 너가 내 도착할까 새해 자